한 번에 있는 귓빠진 날인데 당연히 챙겨야지 야야야야야 부러워 부러워 아 고맙고 페이크 코팅도 하셔야죠 선생님 같이 제가요? 선생님 빨리 하세요 선생님 형님 저 둘이 한 말로 잘 어울려요 그러게 둘이 그리 나라에 서있으니만 야곤식 하는 거 같다니 야곤식 괜히 또 그런다 우리도 옛날에 결혼식 했을 때 저거 했었는데요 그때 그 3등 케이크 기억해? 응? 맛있어 기억할 일 없어 야 너는? 케이크 어떻게 하시죠? 축하해 아이 다들 고마워 땡큐 땡큐 천혜 된 거 그거 뭐야? 아 이거 내가 끓인 미역국인데 홍반찬 미역국 먹었으니까 오 직접 끓였다고? 어 이리 줘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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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두 그릇 먹어도 돼 미역이 몸에 얼마나 좋은데 어디 보자 아니야 안 먹어도 괜찮아 아니야 자 오 고소한데? 음 어때? 맛있어? 좋은데? 음 잘했다 아 아 짜 어우 짜 냄새도 짜 냄새도 저건 저건 진짜 아니다 저건 진짜 괜찮아? 응 맛있어 아 거봐 내가 또 한다면 한다니까 나도 한입 먹어보자 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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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내꺼야 아이 나도 한입 먹어보자 아 안돼 안돼 내가 다 먹을 거야 에이 그렇게 맛있어? 아 안돼 다 내꺼야 줏다 뺏는게 어딨어? 아니 하나만 먹어봐 아 싫어 아이 내꺼야 아니 나도 한입 내가 그랬는데 아 그래도 줬잖아 줬는데 왜 줏다 뺏는게 어딨어? 아 줏어봐 나랑 윤회 집혀 아 나랑 윤회 집혀 아 아